낯설지 않아서 좋고요. 제 집에 돌아온 느낌이고 수원에서도 크게 환대를 해주셔서 저 또한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닌 제가 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되는 과정은 인터넷? 네, 그거는 뭐 저는 그거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전혀 듣지 못했고 일단 저는 수원에 꼭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필살 천리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았고 많은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와야 된다면은 꼭 여기 와서 다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조라기보다는요. 네, 저 위에 상기형도 있고 민상기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조라기라고 하기 보다는 저는 메탄고를 나와서 또 프로에서 뛰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항상 있었고 저는 네, 그런 자부심으로 항상 뛰었고 또 저희 지금 자라고 있는 메탄고 나온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너무 젊고 또 패기가 다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면서 하면은 조금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원 와서 같이 해보자. 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다려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수원에서 뛴다면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팬분들 앞에서 뛰는 한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거는 네, 저는 뭐 충분히 경기장에서 다 어필을 했고 감독님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네, 없으셨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일단 와서 잘 해보자. 네, 다시 와셔서 뭐 고맙고 이제 뭐 우승을 몇 프로 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승패는 경기장 안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 외부의 그런 일들을 경기장 안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의 몫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니 뭐 아직 미래의 거치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생각한 건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수원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의 모든 걸 썼고 네, 그러고 나서 뭐 그 생각뿐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훈이 형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와서 아쉽다 네, 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훈이 형이랑 있으면서 네, 많이 도움도 받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었고요. 네, 다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훈이 형이 선수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하고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뭐 인터뷰를 통해서 팬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곧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런 열정적인 응원을 다시 몸소 느껴보고 싶고 네, 그거에 맞게 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할 테니까 네,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